경주 남산 용양사지 마의 연애자상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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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보시면 세월의 흔적이 지나도 이렇게 락커치러 안하고 잘 있네요 자 선명하게 잘 있어요 아주 자 다음에 소개해드릴 건 바로 이 앞에 보이는 목질린 구천이 보이죠 자 이것은 자 표지판이 항상 머리 다 떨어져 있어 가지고 헷갈렸는데 다시 촬영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경주 남산 용장사국 석조 연애자상입니다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어 머리 부분은 없어졌고 이 석부는 독특한 형태의 동근 대자뿐 아니라 석부 자체가 사실적인 표현이 작품의 격을 보여줍니다 봄은 187도 보시면 목이 없고 아주 둥근합니다 네 이어서 이제 경주 남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